정법 제가 정법을 시작하고 정법이 너무 좋은거에요. 선생님께도 감사하고 스승님께도 너무 감사한데 제가 스승님을 신격화하면서 바라보게 되는거에요. 이 자세가 바른 자세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세요. 우리 힘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릴 때 의지할 때는 부모님밖에 없어. 그럼 부모님이 내 신이에요. 신을 잘 생각해야 돼. 그 다음 내가 조금 크고 나서 부모님이 나를 케어해주는게 질이 조금 높고 학교 유치원 선생한테 너를 맡겼어. 그럼 프로테제가 좀 생겨요. 우리 부모님 신 프로테제하고 유치원 선생 신 프로테제가 달라요. 그럼 유치원 선생이 너무 잘해줘요. 그럼 내가 70% 유치원 선생이 말을 들어. 그럼 유치원 선생이 70% 신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30% 신이다. 그렇게 집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유치원 선생이 그렇게 안 했어. 그렇게 유치원 선생으로 바뀐 거예요. 지신이 지금. 근데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선생님들이 나를 진짜 아껴두고 사랑해주니까 선생님이 내 신이네. 사회에 나갔고 이게 어려움이 겪어지니까 어릴 때 내가 만난 신들이 잘 이렇게 못 키워줘가지고 어려움이 돼가지고 나 나왔는데 어이구 목사님을 만났네. 어려울 때 갖고 아무것도 못 풀어준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목사님이 신이지 하나님이 신이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케어해주고 이 힘들 때 안그러면 나는 자살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이놈구를 잘 이렇게 해갖고 다시 반듯하게 이끌어주니까 목사님이 나 신이네. 어 스님한테 갔더니 스님이 나한테 그렇게 인정스럽고 잘해줘요. 신이 바뀌어 봅니다. 신이라는 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거에요. 하느님은 스스로 계시니까 하느님을 보고 하느님은 하느님은 안카잖아요. 네 앞에 너를 도와주는 신들이 신이에요. 그럼 스승도 지금은 너 신이 되어 있는 거에요. 왜? 스승이 믿고 따른 거잖아요. 그럼 신이에요. 뭐가 잘못됐는데. 그치? 요것이 과거에는 우리가 좀 몸이 아플 때 누가 살려주니까 그 분이 내 신이에요. 내 살려준 분이 내 신이라고. 근데 지금은 살려주고 죽여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이끌어주는 분이 내 신이고 내 부처님이고 내 스승이고 그래. 부처는 부처지. 그죠? 부처는 나를 이끌어 줘서 부춘 거에요. 내가 내 삶을 이끌어주면서 내 인생이 길을 열어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는 거에요. 그걸 우리가 부를 때 스승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부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안 되는 거에요. 하느님은 따로 있고 하느님 제자들 중에서 목사도 있고 도인도 있고 부처 도 있고 스승도 있고 이름을 달리 부를 뿐이지 전부 다 우리 멘토냐 스승이냐 요렇게 가는 거에요. 그럴 때 우리가 멘토를 만나서 내가 성장을 할 때는 멘토가 내 신이고 내가 더 성장을 해갖고 스승이 필요할 때는 스승을 만나야 내 신이 되고 그게 맹목적인 게 아니고 내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격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누구도 내 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한테 도움이 안 되면 내 신이 안 돼. 원래가 인간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나는 인간하고 지금 인연을 연결시켜줘서 맺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 걸 갖다가 뭐 신격 이래 본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안 받아줘. 나는 너를 신으로 보는 사람이 워낙 많아. 근데 너 진짜로 신이 어떤 신이냐가 문제인거지. 하느님은 원신이고 자연이 원신이고 니 피부도 하느님 거에요.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나야 모르는 거라. 왜? 이것도 하느님이고. 하느님이지만 어떤 글로 변해갖고 우리한테 쓰라고 해 놓은 거지. 모든 물질 에너지는 전부 다 하느님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을 알 때 이 대자인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대자인은 물질로 이루어진 거에요. 아무리 작게 쪼개도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육신을 만드는 것도 하느님의 에너지로 만드는 거에요. 물질 에너지. 그 다음 우리 영혼. 내가 있는데 나는 비물질 에너지 영혼이거든. 그러니까 내 자신하고 이 대자연의 물질 신하고는 틀린 거에요. 그러나 같이 융합해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왜 내가 선생님을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네가 필요한 걸 내가 다 주니까 좋지. 그런 거지. 그냥 신격가가 아니다. 신격가가 아니고 내가 진짜로 너를 아끼고 사랑하면 너는 나를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이게 사랑이야. 그제? 진짜로 내가 스승을 만나면 너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걸 신격가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진짜로 내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티없이 내 주시니 감사하고 그렇게 은인이 되는거지. 응? 그렇죠. 나는 하느님의 일꾼이고 너도 하느님의 일꾼인데 공부한게 틀려요. 그래서 이런 걸 같이 주고받으면 네가 살아나가는 길을 잘 만들어줘야. 그래야 내가 할 일을 하는 거고. 그지? 네가 그 길을 잘 따라가므로서 네가 인생을 잘 살아서 공득이 일어나면 그게 전부 다 너한테도 100% 공득이 되지만 내한테도 100%가 공득이 돼. 우린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신격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하고 정리를 할 거냐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하면 돼. 좋은 거 의외란 말이에요. 그렇지? 감사합니다.